오오 위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oh my 위키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 마음의 열쇠는 너가 갖고 있어 우주만큼 널 사랑해 비키야 비키야 아유 밥 먹으라고 한 다섯 번은 말했네 어 밥 먹으러 가야지 아우 방 좀 치워 이게 뭐야 돼지우리네 돼지우리야 알았어 알았어 치울게 치울게 아유 진짜 김 맛있지 이모네가 맛있다고 줬어 바삭바삭해 방 좀 치우고 야 방이 그게 뭐야 오늘 치우려고 그랬어 책상도 싹 치우면서 그 안 읽는 책들 다 모아야 돼 오늘 중고책 도서관 아저씨가 가져가기로 했어 아 그거 다 모아놨어 어디다 내 방 바닥에 이미 다 모아놨어 어 잘했어 바이올린은 좀 어때 요새 맨날 라만 해 그 라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 어디냐 줄리어드 음대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엄마 김칫국 여깄어요 이거 마셔 열심히 하라고 아이고 아이고 방 치운다더니 졸리지 아주 아이고 방을 치운다더니 옷은 다 여기저기 내팽개치고 아이 접어놓지도 않고 그냥 이게 그 책 뭐 하는 건가 보네 아 여보세요 네네 지금 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우 추워 누구야 어 중고책 아저씨 왜 이렇게 깨끗해 왜 이렇게 깨끗해 잠깐만 어 없다 아 내 다이어리 너 하나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만 먼 오늘 설아를 아시면서 틱톡 찍고 라면도 먹었다 반장으로 일하는 너의 모습이 축구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좋아 언제쯤 너가 날 봐줄까 오늘도 난 널 기다려 나 갖고 싶다 아 아 엄마 내 방 치웠어? 치우겠냐 너 책상 다 치워야 돼 내 방 내 방에 책 못 봤어? 그 중고 책 뭐 하는 거 그거? 중고 책 뭐 하는 거? 응 그거 방금 아저씨한테 줬지 왜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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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